자 3강 시작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비교.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보는 주택 특례주택이죠? 일단은 밑에 박스 별 딱 붙여야 돼요. 자 거주 이전 1세대 2주택은 1, 2, 3 법칙을 적용받는다고 했어요. 1년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사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도 3년이에요. 2년 없어졌어요. 1월 12일 날 다 3년이다. 그리고 비과세 대상 주택은 앞에 거 종전의 주택을 비과세하되. 자 오른쪽 양도하는 주택은 항상 양도일연제 2년 이상 보유하고 단 취득 당시 소재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거주해야죠? 이게 1, 2, 3 법칙이다. 2년을 3년으로 고쳐야 돼요. 2년 없어졌어요. 그 다음 동거복량은 10년 먼저 양도하는 주택. 그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양도일연제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 있다면 2년 거주. 그럼 이거를 묶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12억까지는 비과세하되. 2년 보유. 팔아먹는 주택만 양도하는 주택만 혼인. 자 혼인은 몇 년 이내다? 5년 이내. 먼저 원리는 똑같네. 그리고 네 번째. 이거 별 붙여요. 수도권 밖. 자 수도권 밖이네요. 여기 하나가 추가돼요. 자 여러분들 왼쪽에 8번.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양과로 8번. 292쪽. 수도권 밖. 지방이네요. 실수요 목적으로 인하여 취득한 1세대 2주택. 기획재정으로 정하는 취약. 근무상 질병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그래서 일반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 어디 가서 집을 하나 샀어? 하나 샀어. 수도권 밖. 왜 샀어요? 근무상 질병 취약 때문에. 샀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알아? 포인트가 뭐다? 3년 이내. 이거 3년 주입니다. 3년 이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따라다니는 지문은 뭐다?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샀잖아요.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3년.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죠. 그럴 때는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그럼 3년은 언제부터 따진다? 그냥 3년이 아니에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밑줄 그어라. 3년 이내 항상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요. 그래서 취약은 졸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근무상영편은 근무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그러면 이러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293. 박스로 들어옵니다. 수도권 밖. 왜 취득했어요? 질병요양. 취약 근무상형편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3년 이내에 뭐를 먼저 팔아야 된다? 일반주택. 그리고 팔아먹는 주택은 양도일연제. 2년 보유. 조정은 2년 거주. 필수죠? 자, 그다음. 상속주택, 등록문화재주택, 농어촌주택을 묶으세요. 상속등록문화재. 그리고 뭐다? 농어촌주택은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일반주택. 일반주택. 단, 귀농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5년 이내. 기억이 안 날 때는 오 귀농하자. 5년 이내 일반주택을 팔 때는 하나로 보아 비과세. 자, 이 정도까지만 알면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네요. 자, 넘어갑니다. 확인 예제로 들어가죠. 294쪽 박스. 자,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시험장에 가면 5개, 6개는 이렇게 지문이 길다. 틀린 것. 1번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포인트가 뭐다? 귀농, 주택. 어디 거를 취득해야 돼요? 수도권 밖, 시골, 음면. 몇 나와 있죠?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3년 하면 안 돼요. 5년 이내 항상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죠. 일반주택을 팔 때는 뭐다?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는 걸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1항을 적용한다. 이게 뭐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따라다니는 지문.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해외 이주. 혼자 가면 안 돼요. 밑줄 그 세대 전원. 하나를 갖고 있죠? 그럼 몇 년 이내 팔아라?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팔 때는 보유기간을 안 따진다. 보유기간 안 따지는 주택이에요. 충족을 않더라도 비과세합니다. 2년 이내 팔면 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자, 3번. 포인트가 뭐다? 혼인. 그럼 혼인은 혼인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5년 이내 먼저. 먼저. 그럼 팔아먹는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충족해야죠. 자, 몇 년 보유했어? 4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2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비과세. 자, 그 다음. 자, 4번은 집 하나입니다. 이거는 뒤에서 배워요. 다가구 주택을 팔아서. 다가구. 원투룸이죠?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밑줄 그어. 하나의 매매로 단위로 양도하면 뭐다? 하나로 본다. 각각 하나 그러면 안 돼요. 다가구 주택을 통매한 거야. 그럼 전체를 하나로 보아. 뭐냐면 하나로 본다. 그 뜻이에요.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 그러면 안 돼요. 다가구 주택은 하나로 본다. 어떻게 팔았을 때 하나의 매매 단위로. 즉, 단독 주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각각 하나 그러면 안 돼요. 전체 하나. 자, 그 다음 5번. 자, 임대주택이다. 자, 임대주택은 뭐다?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실거주해야죠. 그럴 때는 2년 보유 안 따진다. 그래서 5번과 2번은 2년 보유 안 따져요. 안 따지는 주택이다. 뭐를 따진다? 거주기간이 5년. 그럼 5년은 어떻게 따져? 임차일부터 양도일. 절대 취득이라면 안 돼요. 그래서 2번과 5번은 2년 보유 안 따져요. 나머지는 다 2년 보유를 따집니다.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05번.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1세대 1주택이에요. 다 가구. 금방 했잖아. 집 하나. 그 다음, 겸용주택 하나. 그 다음, 고가주택 하나. 비과세 판단. 그럼 얼마까지는 비과세한다? 12억까지. 그럼 12억이 초과되면 고가주택이 돼서 초과부분은 과세를 납니다. 자, 다 가구. 원투룸. 구액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냐고. 밑을 그어. 하나의 매매로 양도하면 단독주택 하나로 봅니다. 즉, 전체를 하나로 본다. 이게 답이고. 각각 하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단독주택으로 온 다가계의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로 보아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을 초과하는 것은 과세가 들어간다. 그래서 고가 전체를 하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을 초과하면 과세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2번. 2번은 뭐다? 겸용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이죠.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의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복잡하죠? 그러면 일단은 주택 연면적입니다. 주택 연면적이 있겠죠? 그리고 상가 면적, 상가 연면적. 그럼 이렇게. 주택 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1cm라도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이것은 12억까지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일반 상가 주택, 점포 주택을 얘기해요. 그래도 주택 면적이 1cm라도 크면 상가로 안 보고 전부 주택으로 보아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런데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과 같거나 작을 때, 같거나 작을 때는 어떻게 본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그럼 나머지는 뭘로 본다?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본다. 그래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본다. 일반 겸용주택 12억까지. 그래서 상가 주택을 팔았다, 점포 주택을 팔았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 클 때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전부 주택으로 본다. 그러나 주택 면적이 작거나 상가보다 상가와 같을 때는 따로따로 봐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하고 상가는 주택이 아니까 과세한다. 그런데 잘 들어요, 이제. 12억이 넘어가는 고가 주택이야. 상가 주택이 12억을 넘어갔다. 고가 주택입니다. 그럴 때 법규정은 이거를 안 쓰고 이해를 쓴다. 따로따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과세를 합니다.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고가 개명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해당하면 1번 고가 개명주택은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분리한다. 이렇게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분리한다. 그래서 주택 부분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하고 상가 부분은 과세한다. 이렇게 조문이 달라지네요. 일반 상가 개명주택 12억까지는 클 때는 전부 주택이다.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본다. 그리고 고가 개명주택도 따로따로 본다. 그 얘기잖아요. 용어 정리만 일단 알아둬요. 계산은 지금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296페이지. 2구류. 우리가 주택을 팔 때는 땅도 비과세하죠? 구체적으로 나왔네. 가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상공은 정착면적의 3배까지를 부과세하고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은 5배입니다. 수도권 밖도 5배. 그 밖의 토지는 뭐다? 도시지역 밖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가나다는 도시지역 안. 가나다는 도시지역 안 중 수도권 주상공은 3배. 녹지지역은 5배. 수도권이 아닌 수도권 밖 5배. 그리고 그 밖의 토지는 도시지역 밖 10배. 가나다는 도시지역 안을 얘기하는 거요. 도시지역 안은 수도권과 수도권 밖으로 나눈다. 밖은 5배. 수도권은 땅값 상승이 있는 주상공은 3배까지. 그리고 녹지지역은 5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보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고 그 다음 3번 이거는 별부채야.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고가주택입니다. 자 고가주택이에요. 조합원 입주권도 12억이 넘어가는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 조합원 입주권이 된다. 그래서 법요권이 충족되면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 부분만 비율만큼 과세가 들어가네요. 자 고가주택. 빗줄 그어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하면 큰일 나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과로는 볼 필요 없어요. 12억 초과. 그래서 12억 초과하는 모든 주택을 고가주택이라 그런다. 그리고 기역. 겸용주택도 똑같죠. 주택으로 부문에 해당하는 실거래가액을 포함한다. 그래서 기역도 12억을 초과하면 고가. 겸용주택이 돼서 고가주택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 니은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냐고 밑줄 그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죠. 즉 단독. 그래서 일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뜻은 12억을 초과하면 고가 다가구 주택이 된다. 그리고 2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고가주택 얘기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고가주택이 있고 겸용주택에 대한 고가주택이 있고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고가주택이 있고 조합원 입주권 12억을 넘어가는 뭐다? 고가 조합원 입주권도 있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12억까지는 비과세 초과되면 과세로 전환되죠. 자 2번에 별 표시. 자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 전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실직거래가액 중 얼마 초과하는 부분 9억이 아니라 법 바뀌었죠. 고치세요. 12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에 하나여 과세한다. 그래서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 그래서 공식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1세대 1주택 집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그럼 뭐가 남아? 12억 초과가 남는다. 그래서 초과 부분만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하면 비율이 나오겠죠. 비율을 곱하면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 나온다. 자 계산을 통해서 법이론을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확인 예제. 자 갑은 8억 원에 취득한 고가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15억 원에 양도했다. 그럼 12억 초과니까 고가주택이죠. 자 이 경우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단 다른 주택은 없고 1주택이에요. 다른 주택은 입고하면 다 과세버립니다. 없고 1주택. 그럼 취득가액 중 총 필요경비는 10억 원입니다. 밑줄 긋고. 자 그럼 실제 양도가액. 실거래가액이죠. 얼마? 15억 고가주택. 여기다 뭐를 빼? 총 필요경비. 필요한 경비를 빼. 그럼 10억. 8억을 빼는 게 아니라 10억. 다른 사항이 없다면 고가주택 전체에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 얼마다? 빼야지. 5억. 5억.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5억 나왔잖아요. 그럼 5억을 다 과세하는 게 아닙니다. 12억 초과부분만. 비율만큼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번이 계산이 돼야 돼. 이렇게 빼면 돼. 공식을 대입을 시키면 돼. 공식이 어떻게 된다? 왼쪽 아래.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을 빼야 초과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곱하기 양도가액이 15억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15억 얼마를 뺀다? 12억을 빼야지. 이렇게. 그럼 얼마나 가? 3억. 그럼 이 뜻은 뭐다? 15억 중에 12억은 비과세. 15억 중에 3억만 과세하겠다. 그럼 15분의 3. 5분의 1이죠? 5분의 2이잖아. 그럼 몇 프로야 이거? 20% 그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에서 비율을 곱하면 되는 거야. 비율이 몇 프로? 20% 그러면 얼마가 나와? 1억. 이 애의 이름이 뭐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다. 그래서 비율만큼 계산해서 곱하면 1억이 나온다. 그래서 12억 분의 12. 15억 분의 15억. 마이너스 12억. 초과분에 대한 비율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1억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6번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이 하나야. 하나. 하나. 조합원 입주권 보이장의 주택. 과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이거 참고하고요. 양도시 특례. 조합원 입주권을 1개 보유했다. 밑줄 그어. 조합원 입주권만 하나 보유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배비에 따른 관리처분 인가일. 또는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일. 인가일 연재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준주택을 소유합니다. 자, 무슨 뜻이다. 자, 주택을 소유했다. 주택을, 1주택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가 들어갔다. 재건축이 들어갔어요. 또는 재개발이 들어갔다. 재건축이 들어갔다구요. 그럼 이게 관리처분 인가가 나죠. 관리처분 인가가 난 순간. 이 1주택은 뭘로 바뀐다? 뭘로 바뀐다? 조합원 입주권. 권리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하나 갖고 있어요. 분양권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옆에 큰 글씨가 분양권 X 해버려요. 분양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2회를 양도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요건이 충족되면 12억까지는 뭐를 하겠다? 비과세. 그럼 요건이 뭐다?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몇 년 이상 보유를 했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죠. 투기 방제를 위해서. 또는 철거일 현재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다? 다른 주택이 없다. 또는 다른 뭐도 없다. 분양권도 없다. 그럴 때는 2년 보유했으므로 이 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하겠다. 얼마까지만 12억까지. 12억 초과는 과세합니다. 그래도 1번이 그 얘기잖아요. 양도일연제.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조합원 입주권은 집이었죠. 집이었으므로 비과세를 한다. 그래서 거기에 과로가 나왔잖아요. 두 번째 줄. 인가일 전에 관리사업시행 인가일 전에 기존 주택이 철거될 때는 철거일 현재. 그래서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원조합원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2주택을 이 집을 살 때 2년 보유를 해야 되고 또는 철거일 현재 2년 이상 보유를 했다. 그럼 이게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다음 어느 하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 다만 해당 조합원 입주권 가액이 드디어 나왔잖아. 실제 거래 가액이 9억이 아니라 12억이야 12억. 12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부분은 과세합니다. 12억까지만. 자, 그 다음 2번. 2번은 뭐예요? 양도일연제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로 해당 1조합원 입주권과 1주택 외에 다른 분양권이 없어야 돼요.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에는 3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해준다. 자, 그럼 조합원 입주권 하나 있잖아. 하나 있어요. 하나 있다고 해요. 원칙은 다른 주택이 없어야 돼요. 분양권도 없을 때는 보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에는 비과세한다. 근데 다른 주택이 있어. 집을 하나 샀어. 집을 하나 샀어. 그럼 주택수는 몇 개야? 2주택이잖아. 다른 주택을 샀다고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 따질 때는 2주택이야. 2주택이잖아. 그럼 항상 앞에 거, 다른 주택, 대체 주택이죠? 2회를 취득한 날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몇 년 이내에 팔아라? 3년 이내에 양도하면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예요.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뭐를 팔아라?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 뜻이네요. 그럼 그림 보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죠? 또는 재건축이 들어가서 관리처분 인가가 납니다. 그럼 취득일로부터 아파트 관리처분 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또는 철거가 먼저 되면 철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리고 양도일연제 1번입니다.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는 비과세. 그런데 주택을 하나 샀어. 신주택. 그럼 양도일연제 1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주택수가 2개다. 그럼 일대는 몇 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팔아라? 3년 이내 조합원 입주권을 팔 때는 비과세. 그 정도만 알아두라고요.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이 됐죠? 다른 주택이 없어야 돼. 분양권도 없을 때는 12억까지는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이 있을 때는 몇 년 이내 팔면 된다? 3년 이내 조합원 입주권을 팔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 양도세 핵심정리 뭐다? 1. 지난번에 줬어요. 핵심정리 1이 있어요. 1. 그리고 오늘 프린트까지 하면 핵심정리 2가 나온다고요. 핵심정리 프린트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약집을 이 기본서를 정리해 놓은 게 핵심정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쭉 보시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핵심정리 1. 중요한 것만 한번 해보자고요. 자 2페이지. 자 일시적 2주택 특례주택이죠? 2페이지. 쭉 읽어봐야 돼요. 쭉 보셔야 된다고요. 박스. 자 일시적 2주택은 2페이지. 핵심정리 1. 2주택.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몇 년 지나서 취득. 1년 지나서 취득해야죠.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3년 이내에 뭐를 팔아야 돼. 종전주택. 그럴 때는 하나로 본다. 보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죠. 팔아먹는 거는 양도 1연제. 2년 보유. 조정은 2년 거주. 그 얘기예요. 실수의 목적. 3년 이내 팔고. 동거복량 10년. 혼인 5년. 상속, 등록, 농어촌 주택은 양도 시기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일반주택. 단 귀농은 몇 년 이내 팔아? 5년. 그 다음 제일 밑에 용어정리. 용어정리 나왔죠? 고가주택. 자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됐어요.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 조정이라면 2년 거주. 그래서 실지 거래가액이 12억 초과하는 모든 주택을 고가주택이다. 그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12억까지는 비과세. 그러니까 12억 초과분만 비율만큼 과세한다. 그래서 12억 초과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그럼 5분의 1이잖아요. 20% 비율만큼 전체 양도차액에서 곱한 게 1억이다. 12억 초과부분은 1억만큼 과세한다. 비율만큼. 비율이 몇 프로야? 20%. 20%만 과세한다. 5억에 20%. 1억이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액입니다. 그리고 겸용. 자 겸용은 12억까지는 주택면적이 비주택보다 1cm라도 크면 전부주택으로 본다. 고가주택 제외. 다만 고가겸용주택은 따로따로 보죠.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상가로 봅니다. 그리고 다가구.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을 때는 전체를 하나. 즉 단독. 그래서 12억까지는 비과세. 초과부분은 비율만큼 과세.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공통이 뭐다? 12억이 넘어가면 고가주택이다.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부분은 비율만큼만 과세한다. 즉 12억 초과부분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나왔잖아. 중간에 1세대 1주택인데 뭐를 안 따진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안 따지는 주택이 있다. 제한이 없는 경우 2년 보유 안 따진다. 2년 거주 조정 안 따진다. 그 뜻이기죠? 1번,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 뭐를 따져? 거주기간이 5년. 실거주. 임차일로부터. 그다음 수용. 자, 과로. 언제까지 취득해야 돼? 투기방제를 위해서. 밑줄 딱 그어요, 이거.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후회하면 안 돼요, 전에. 네, 그러면 보유거주 안 따진다. 그럼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이 남아있죠? 몇 년 이내에 팔아라? 5년. 그리고 해외 2주는 1년 이상 가야 되죠? 취약 등 세대 전원 출구. 이거는 출구길로부터 몇 년 이내에 팔아라? 2년. 그럴 때는 보유거주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4번은 뭐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가네. 2주. 2년 보유 제한을 안 받아요. 뭐를 따져? 1년 이상 거주. 거주. 근무상. 사업상은 안 돼. 리을 나왔네. 학교 폭력으로 전학가잖아. 가해자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집하나. 조정에 거주기간 안 따진다. 팔아먹을 때 2년 보유 안 따진다.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12억까지는 비과세하고 12억이 초과되면 항상 비율만큼 과세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다? 핵심정리 1입니다. 자, 그럼 오늘 프린트 양도소득세 핵심정리 2 프린트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석장으로 정리가 끝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요약집 299를 가자고요. 자, 요약집이 아니라 기본서, 과셉표준계산구조.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요. 벌써 식이 나오잖아. 계산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양도가에게서 뭐를 빼? 필요한 경비. 필요한 경비를 빼면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 양도가액을 뭐라고 할까요? 총수입금액. 10억이야. 10억에 팔았어. 실거래가액. 그럼 10억을 뭐라 그래? 양도가액.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 실거래가액. 10억이 양도가액. 이거를 뭐라 그런다? 다섯 글자로 총수입금액. 이게 다 번개 아니죠? 10억을 받기 위해서 경비가 지출되잖아. 그래서 이 경비를 우리는 무슨 경비라 그런다? 필요경비.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필요경비. 그럼 필요경비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할 때 나간 경비. 취득가액. 그리고 보유 중에 지출한 경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할 때 나간 경비. 비용이라 그러죠? 양도비. 세 가지를 합쳐서 필요경비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양도차익. 이익나면 양도차익. 손해나면 뭐라 그럴까요? 손해났다. 양도차손. 이익나면 양도차익. 이게 1단계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양도차익을 경제용어로 뭐라 그래요? 명목소득이라 그래. 명목소득. 자, 그럼 취득가액이 2억이야. 2억. 보유 중에 지출한 비용. 자본적 지출액이 1억이야. 이렇게. 그 다음 양도비가 1억이야. 이렇게. 그럼 총 필요경비는 얼마가 된다? 4억. 그럼 10억에서 4억을 빼니까 얼마가 나와? 6억. 6억을 뭐라 그런다? 양도차익. 이거를 뭐라 그런다? 명목소득이라 그래. 취득가액은 옛날 거잖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도 다 옛날 거를 적어주는 거예요. 옛날에 지출한 비용. 그럼 물가는 띄었죠? 물가는 띄었는데 필요경비는 옛날 지출한 비용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럼 물가는 띄었는데 양도세 계산할 때는 옛날 금액을 적어주더라. 세금이 너만이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는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명목소득이라 그래. 이거를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양도차익. 그럼 물가 상승을 감안하지 아니한 소득. 명목소득. 이거를 세법에서는 양도차익. 그럼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 맞죠? 폭탄 맞으니까 이제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야. 물가 상승분을 빼준다. 그래서 물가 상승분을 세법해서 장기보유특별공자라 그래요. 그래서 장기보유한 부동산은 특별히 공제해 주겠다. 물가 상승분을 양도세 깎아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1억이야. 1억.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실질소득이 나와. 이게 번 거야. 실질로 번 거야. 이거를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양도. 소득 금액이라 그래. 양도차익이 번 게 아니라 이게 번 겁니다. 실질소득. 그럼 얼마 벌었어? 5억. 그럼 5억을 벌기 위해서 비용이 투입되죠? 5억을 벌기 위해서 이제 뭐가 투입돼? 통신비도 들어가고 교통비도 들어가고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발품도 팔아야죠? 그래서 기초비용이 들어가봐요. 그래서 기초비용이 들어가더라. 기본 비용. 기초비용. 이 애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 양도. 소득. 기본공제라 그래. 기본 비용. 기본 기본공제. 그래서 이 부동산을 팔리기 위해서 법에서 250만 원을 빼줍니다. 이렇게. 그럼 250을 빼면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요렇게. 그럼 4천. 4억. 9천. 750만 원이네. 이게 과세표준이야. 그럼 여기에다. 우리 배웠잖아. 뭐를 곱해? 세율.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와? 산출세. 이 과정을 뭐다?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그러니까 이 과세표준 계산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잖아. 요렇게. 반드시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1단계는 뭐가 나온다? 1단계는 양도 차익. 2단계는 양도 소득 금액. 3단계는 과세표준. 4단계는 산출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양도 차익 구하는 공식은 뭐다? 양도가에게서 필요 경비를 빼라. 그러면 물가 상승을 감안 안 했죠? 옛날 거 적어주는 거야. 옛날 경비를. 그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냐는 소득을 양도 차익. 그냥 물가 상승분을 빼줍니다. 이게 뭐다? 장기 보유 특별. 장기 보유한 부동산은 특별히 물가 상승분을 공제한다. 그러면 실질 소득이 나와. 실질 소득을 세법에서는 양도 소득 금액이다. 그러면 양도 소득 금액이 5억이 나왔잖아. 5억을 벌기 위해서 기본 비용이 들어가죠? 기본공제 250을 빼면 4억 9천 750. 과표가 나온다. 그럼 여기에다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 이 과정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끝난다. 그래서 이 계산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3강 잠시 쉬었다 4강 진행합니다.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